엄마 아빠 부끄러워 인사 인사 할머니한테 인사 저 앞에 있네 소정이가 소정이가 앞에 있네 할머니하고 아까 뽀뽀는 했어 뽀뽀 안하고 갈까봐 할아버지하고 뽀뽀해 아이고 할아버지 따갑지 빠이 빠이 그래 떠보자 2023년 안에 한번 떠보자 다음에 와서 그래 알았어 과소 가지마 응 알았어 너네 좋은 집에 가서 이제 잘 많이 자 우리 우리 많이 알아봐 빠이 빠이 러브유 하루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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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하이 하이 하랍 아버지 파이 예수 하이 우리 둘이 한번 보고 자 바이 빠이 그래 또 보자 안녕하십니까